어! 껌치! 어 이거 진짜? 난 개인적으로 껌치네. 이거 향이 너무 맛있다. 나는 근데 껌치. 껌치 1등이네. 나는 매실. 사실 밥도둑 뽑으러 온 거거든요. 껌치와 매실이 지금 후본데 이 고추 한 번 먹어보자. 그냥 먹고. 다 먹자 다. 다 먹자고. 난 잘 가지고. 이게 이거는 저 구급이다. 꼭 이거 새, 새. 새 젓가락에. 응 그래야지. 그래야지. 이건 뭐야. 젓가락에 쓰시면 안 되지. 안 쓰시면 안 쓰시면. 장마 끝나고 해. 야 장난 아니야. 정리를 바짝 올랐을 때 이제. 다 먹었어 얘. 와 맛있다. 안 된다니까 매워서. 맛있습니다 이거. 어 맛있는데 진짜 맛있다. 자 밥도둑 후보 3번. 와 진짜 맛있다 이거. 와 진짜 밥이랑 먹으면 끝이 근데 끝. 나는 여기서 1등. 껌치에서 박혀서 고추. 아 고추가 모르겠어. 고추맛이 좀 가있어. 맛있지 맛있지. 맛있지. 전 진짜 매운 걸 좋아합니다 선배님. 진짜. 고추맛 좀 싹니다. 어떻게 이게. 네. 우와 맛을 내지. 매운데 약간. 멋지다. 이거 한국 팔라진녀네. 딱 이거죠. 이쪽만 보고 가세요. 제가 봐드릴게요. 이거 쌍돼. 하하. 야.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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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봄이자 살구 매실이 이제 저 효소. 네. 내가 저 지금 다 건강식이잖아요 이게. 젓갈 종류들이. 아. 이게 뭘까요. 아까 기다렸던 거지. 짠. 하나 둘 셋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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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연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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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대박. 야. 이거 뭐예요 이거. 사슴 꿀 아니야. 아니요 먹어도 돼. 이거 젓갈이야. 명패 펜치. 청어알. 청어알. 청어알 젖. 그 중앙 갈치속 젖. 갈치속 젖. 갈치속 젖. 가리비 젖. 낙지. 낙지 젖. 낙지 젖. 낙지 젖. 낙지 젖. 낙지 젖. 제가 좋아하는 거 사실은 제일. 그거 뭡니까. 멸치. 통째로냠. 우와. 저 한 두세는 봐. 오빠별로 앉아. oike이세다. 이거 한번만 먹어보면 안 돼. 진짜. 가리비. 아. 이 친구가 잘 먹네. 왜 그러니까. 가리비 조개. 누나 그거 말하는거죠? 조개 맞죠 가리비? 여기 헬츄드 보이잖아 이거는 다 본게 아니고 사오시는거에요? 조개덕 같은 경우는 조개나는 철에 사서 조금 사줬는데 가리비 같은 경우는 쉽지 않아요 그냥 아 맛있어 오돌오돌하니 그럼 이따 이것도 닭상에 놔줘요 아 난 이거 아 나 가리비 아 가리비 가리비 가리비야? 가리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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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세에다가 밥에다 그냥 참기랑 발라가지고 입에 가서 먹으면 끝이야 아 가리비 가리비네 가리비 야 고기보다 맛있다 나 혹시 딴거 알아요? 네 그거를 보여줘요 맞아요? 뭐에요? 뭐에요 뭐에요? 아니 그 김나온이라서 설마 금방이라 빌려야 되겠다 우리 아 진짜 보여드릴까? 깜짝이야 뭐죠? 짠 깜짝이야 뭐죠? 짠 짠 오징어젓깔 오름다운 오징어젓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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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Т 아 저 앞에 접시줘보세요 앞접시 뒤에 있죠 뭐야 여기다 주세요 저희 아니야, 섞이면 안 돼, 오빠가 나도. 어지러워? 나우씨가 그릇을 안 아끼네, 형이 이게. 섞이면 안 돼. 가. 아이고, 민희씨가 잘 먹구나. 그 굴비 말려가지고 한 거 아니야? 우리 굴비? 네. 잠깐만, 이거. 괜찮아요? 맛있다. 맛있다. 이거 뭐지, 근데? 진짜 맛있다. 이게 나는 왜 이렇게 나오냐? 이거는 진짜 한국의 굴비를 가지고 고추장 굴비. 그러니까 찢어가지고 한 거예요. 그러니까. 근데 쫄깃감이. 어, 장난 아니야. 처음부터. 형 진짜 이걸 다 찢어.